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 논어를 시리즈로 다루기 시작한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논어의 여섯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논어를 읽고 또 그 해석을 들으면서도 참 많은 성찰과 해답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한 해답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논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요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잇는다 와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의 저자 판덩의 논어 해설집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는 책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논어의 원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설들을 통해 지금 갖고 계시는 불안과 걱정들에서 작은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책에 대한 발체 낭독을 다루고 있기에 낭독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가지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어진 사람은 공궁함도 즐거움도 편히 여긴다 공자가 말하길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질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을 이롭게 여긴다 첫 구절인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를 살펴보자 여기서 공궁함으로 해석된 약은 몹시 고달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생의 막장에 들어선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 특히 어질지 못한 소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요행을 바란다 나는 공자의 또 다른 말은 이 첫 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음에 이어지는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없다라는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고 해도 어질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좋은 환경을 스스로 벗어날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자는 왜 어질지 못한 사람이 고달픈 환경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인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소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도 외부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에 있다 자기 내면의 어진 본성을 찾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외부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외부 사물에 대한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소인은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점점 그 환경에 무광받게 진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버드대학 행복강의 해피어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탈벤 샤아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돈으로 인해 삶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쉽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첫 문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라는 말은 어진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있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공궁함과 즐거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일 뿐이다 어진 사람의 평온한 내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천명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다음은 그런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 그릇의 밥과 표지 박물로 더러운 골목에 살면 사람들은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그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아내는 누추한 환경에 살며 굶주림에 시달릴지라도 매일을 즐겁게 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했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과거 공자와 아내의 즐거움을 연구했다 이렇듯 그들은 극심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이 아주 궁핍해지거나 부유해져도 자신의 내면은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1년 중 우리 내면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직장인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는 분위기에 이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자 어진 사람은 어지를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지를 이롭게 여긴다 어지를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지를 통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군자가 살 곳인데 무슨 우추함이 있겠느냐 어진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지를 이롭게 여긴다 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로 이로움을 행한다 라고 해석해 보자 어지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해내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이다 다음 해석으로는 이로움으로 어지를 양성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지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어지를 범위를 계속하여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공자는 어진 사람은 어지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지를 이롭게 여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삶의 목표가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되기에 삶이 즐거울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아직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공자의 말을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공공한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말이 있다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심한 인생의 모습을 바다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갖게 될 어진 마음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유인, 잔웅, 호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는다 공자가 말하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일단 한자 두 개를 살펴보자 문장에 쓰인 한자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고 오는 싫어한다는 의미가 된다 유인, 잔웅, 호인, 능호인 이란 말을 대략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어질고 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싫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공자는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이 분명하다는 걸 강조했다 누구나 그렇게 했지만 공자는 특히 위선자를 싫어했다 위선자는 원칙이 없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누구한테나 좋은 말을 해댄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공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면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원칙이 있는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단춤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의 의미는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 된다 가령 소위는 상대방의 품성이 아닌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만 드러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댐댐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 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자는 상대방이 싫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군자는 원칙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위해 아첨할 필요도 없다 군자는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있다 군자는 먼저 나서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문장은 논어에 적혀 있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어지를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 어지른 밥을 먹는 사소한 순간에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어찌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촌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어찌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지를 버린다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지를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러야 하며 꼼꼼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러야 한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말 속에 담긴 공자의 힘이 느껴지는가 공자의 문장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편인데 이 문장만큼은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공자가 말했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어찌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모든 사람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면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한다 공자는 막대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이 40을 넘긴 공자는 노나라에서 행정관리인 중도재를 이어서 법률재판관인 대삭으로 지냈다 이때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 나라 재산에 손을 댔으면 부유함을 얻었을 것이고 왕과 신하들에게 아촘했다면 고귀함을 얻었을 것이다 허나 올고닫던 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는 관리들만 만들었다 하여 이웃나라의 모략으로 관직을 그만둬야 했다 이렇듯 공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인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가난함과 비천함을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은 쉽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다음 구절의 해석이 쉽지가 않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놓고 보면 가난함과 비천함을 버려선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앞부분을 연결하지 말고 풀이해보자 합당하게 얻지 않았더라도 버려선 안 된다 라는 의미는 가난함과 비천함을 가지고 살라가 아닌 가난함과 비천함을 벗어나는 것 또한 합당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음의 여지는 군자가 어질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라는 질문은 만약 내면에 어질과 덕성이 없다면 큰 명성을 이룬 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을 어기지 않으며 언뜻 보면 상당히 고지식해 보이는 이야기다 사람은 항상 어질과 덕성을 어기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어진 것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나 공자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오른 공자는 일부러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었다 가령 식사 예절로 예를 들어보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반찬을 제공하면 우리는 감사하다 인사를 한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예절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습관을 드린다면 항상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이 식사를 할 쪽에도 자연스럽게 어진 상태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아 음식을 뒤적거리거나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사 예절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습관이 잘못 들어 있다면 힘들게 자신을 단속해 할 것이다 이런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상대방의 인품을 평가할 수 있다 평상시 함께 일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예의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식당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자신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에겐 잘 돼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댐댐이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낯선 사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반드시 어질러야 하며 라는 구절은 아주 바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 구절인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러야 한다 라는 말은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아주 급한 상황, 몹시 어려운 상황, 심지어 생활이 어려워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질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란을 일으킨 영왕 주신호가 각지의 중진을 함락시키고 불과 사흘 만에 구강등지를 장악하자 유학자 왕량명이 피난을 갔다 급박한 상황에 부딪힌 왕량명은 서둘러 배에 타야 했다 모든 사람이 급하게 물건을 수습하고 있을 때 한쪽에 있던 왕량명은 차분하게 말했다 챙기지 않는 물건이 있다 모두 의아하게 왕량명을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전개를 챙기지 않았구나 열쇠와 같은 전개는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전개가 없다면 다른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왕량명처럼 어진 사람은 목숨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바라본 것이다 어질은 불교의 선과 흡사한 점이 있다 현재에 충실하고 활달하며 생동감이 있고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다 어질은 편안하고 적합하며 쾌적한 상태이다 진정으로 어질을 추구한다면 공자가 제시한 요구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진심으로 편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의식하면서 자기 행동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 밥을 먹을 때나 급박하고 공궁한 상황에서도 어지를 아는 사람은 편안하고 쾌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아미 결력 부족자 참념 없이 온 힘을 다해 어지를 추구하니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공자가 말하길 나는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할 수 없으나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어질을 행하며 어질지 못함이 그 몸에 가해지지 못하게 한다 하루라도 어질에 힘을 쓸 수 있는가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었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 문장은 이해하기 까다롭다 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지를 좋아하거나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미 아주 좋아져서 더 좋아질 게 없다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질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만큼 어질지 못한 것이 자기 몸에 더해지지 못하게 한다 종일 자신을 어진 상태로 유지하도록 힘쓴 사람이 있는가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었겠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조금은 나아졌을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문장을 한 구절씩 구분해서 이해해보자 먼저 복잡한 앞문장을 뒤로 미루고 뒷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힘이 부족한 사람 도대체 힘이 부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공자와 그의 제자 염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자 염구가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스승님이 말씀하신 도를 지키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승님처럼 타고나신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위 문장과 같았다 공자는 내 평생 진정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은 더는 진행할 힘이 없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정말 더는 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첫 걸음도 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정말 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일까 만약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핑계를 찾아내선 안 된다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일 뿐이다 설사 힘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행한다면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일부라도 이룰 수 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에 젖어인 안드레스 에릭슨 박사는 자기 부녀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닌 아주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살을 연구한 에릭슨 박사는 누군가가 해낸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하기 싫을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선 안 된다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었겠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라는 공제의 말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제의 농담이었을 것이다 특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해 볼 구절은 맨 앞에 문장인 나는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는 구절이다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른 수행 과정을 묘사한 문장이라 생각한다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공제가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는 제자가 아주 많았다 분명 그 중엔 어진 제자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공제는 어째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공제의 말투와 성격을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공제는 종종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말을 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자일지라도 공제의 높은 기대만큼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이런 말로 제자를 질책한 것이다 공제에 대한 이런 해석이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제의 기분을 고려한 이유엔 근거가 있다 공제가 다른 문장에서도 비슷한 말로 불만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공제는 나는 덕을 좋아하는 걸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다 공제의 말투는 여전히 단정적이다 공제가 이런 말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어지를 좋아하는 것과 덕을 좋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는 공제의 말은 진심으로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인 어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할 수 없으나 라는 구절은 어지를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한 사람이 어지를 좋아해 재물과 명성,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미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명성과 재물, 권력을 추가하게 된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갇히게 하고 다른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든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어질 행함에 어질지 못함이 그 몸에 가해지지 못하게 한다 이 구절은 진정으로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우리는 어질지 못한 일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살짝 어질지 못한 일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도 아는 일이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질지 못한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게 하며 단호하게 배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일종의 수련 방법인 셈이다 하루라도 어질에 힘을 쓸 수 있는가 라는 구절은 온종일 진정으로 어질을 추구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불교의 정토종의 관점과 약간 닮아 있다 정토종의 법문이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알게 된다 이렇듯 종일 어질을 어기지 않고 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루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라는 구절을 위해 해석과 결합해 보면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공자의 의미는 진정으로 어질을 좋아하고 진정으로 어질지 못함을 싫어하기란 어렵지만 하루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힘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다 힘이 부족하다는 건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것을 좋아한다는 건 몸과 마음을 쏟는 것인데 이 문장에서 공자는 우리에게 설사 하루라도 어질의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란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명예나 이익 권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지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잡념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어지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우린 모두 진정으로 어지를 좋아하는 상태의 일을 얻으면 좋겠다 이는 역시 공자가 바라는 바 할 것이다 내 어깨에 내려앉은 짐과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를 보여주는 창이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지를 알 수 있다 이번 문장 역시 쉽지가 않다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지를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지를 어느 방면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중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공자에게 제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교육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스승은 학생의 잘못을 통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힘을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공자가 제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인격을 알 수 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주제로 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마사 스타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건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을 했거나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되도록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종교는 사람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을 일정한 형태로 분류한다 데이빗 핀처 감독 영화 세븐을 보면 기독교는 죄를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쇄, 식탐과 음욕으로 분류한다 반면 불교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을 한으로 모아 정리한 뒤 가장 정제된 방식을 사용해 분류하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교는 사람이 주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걸 알 수 있다 유교의 경우 공제는 잘못을 분류하지 않았다 유교는 가장 간단하게 과함에 미치지 못함으로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과유불급이다 공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들을 주로 과하거나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보았다 예를 들어 자루가 공제에게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공제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들은 걸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즉슨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걸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냐 얼른 집으로 돌아간 뒤에 부모와 형제에게 물어봐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공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성격이 급한 자루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또 다른 제자 염류에 대한 공제의 답표는 다르게 나타났다 염류 역시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자 공제는 들었으면 어찌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냐 뭘 꿈을 대는 것이냐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제자가 공제에게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냐 묻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자루와 염류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 공제에 경솔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각기 특징이 다르기에 다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여기서 성격이 급한 건 과함으로 볼 수 있다 성격이 느긋한 건 미치지 못함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잘못의 본질적인 원인이 과함과 미치지 못함에 있다고 본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절약에 인색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아 사치하는 건 모두 좋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중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를 위한 일은 기꺼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멈출 줄 알며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가 추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경제는 사실 중용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어지를 좋아하는 경제와 같이 중용의 경제 또한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조문도 석사가이 도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는 인생 행복하지 아니한가 공제가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는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이다 공자는 아침에 세상의 진리에 대해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닌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초자아적인 정신인 것이다 이에 공자는 도를 추구할 수 있다면 육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의 우주학 법칙을 연구하면서 아침에 도를 죽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 자세로 항문에 파고들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정말 죽어도 좋을 정도로 무척이나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의 끝없이 다가가기만 할 뿐 궁극적인 진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를 듣기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자가 군자에 대해 말했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만일 돈이 넉넉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매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매일 어떻게 도를 추구할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턴 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국가나 도시, 기업, 가정 심지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까지 모든 만물의 성장과 능력의 발전은 도를 떠나 이뤄질 수는 없다 당나라 문인 한유가 쓴 사설에서는 도를 들으면 선우가 있고 학술엔 전공이 있다 라는 말을 했다 한유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도를 듣고 있는 셈이다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운행에는 변치 않는 법칙이 있다 만일 우주 운행에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 하루도 편한 날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 도를 찾는 건 우주가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운행하는 법칙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제의 말을 해석해보자 이 문장을 물질만능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생의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거머쥘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복은 채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언젠간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감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 물질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나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물론 이런 태도를 당장 기를 수 없는 만큼 그런 척 행동해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 있는 척 행동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설사 영원히 이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변화될 것이다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최소의 방향이 옳다면 결과는 상관이 없다 공자처럼 마음에서 도를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공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아주 길고 아주 험난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딱히 상관이 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을 알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면 최소한 마음속에 품은 진리에 대해 점점 가까워질 테니 말이다 하나님께 도의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